이거 읽어주세요 아 이거 내기가 너무 있어요 어? 치안아 너 한글 알잖아 왜 이리서 읽어야지 어? 우선아씨가 없어졌어요? 응 어 형민아 이겼다 이거 봐 이거 봐 많은 걸 가져왔니? 아야 알았어 콩지 팥지 한 번 읽자 응 아유 읽는 것도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 건데 그냥 둘이 아유 지 애들이 가만두지 못한 애들이 응 팥지는 딸과 학교가 돼 새어머니가 있으면 잘 보여지 새어머니는 팥지는 예뻐하고 콩지는 미워하고 보살기 그러세요 콩지야 내가 해줄게 내가 대신 밭을 갈아줄게 금세 자갈밭을 갈아줬어요 콩지는 검은소 덕분에 새어머니한테 혼나지 않았어요 채연아 채연아 안 피곤해? 응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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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앉아 다크서클가 생기는 일 어 어 어 알았어 그 다음에 그거 읽는 거야? 네 어 어느 날 미웅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콩지도 잔치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파찌만 데리고 잔치 해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 그쵸?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맞아요 이거 다치면 토지 토지를 묻어요 맞아요 물이라도 한 모금 먹고 좀 이거면 안 될까? 콩지를 달말로 내려가 그만 이거면 안 될까? 아 피곤한데 알았어 책 그만 책 그만 밤에 책 읽는 거 아니야 응? 맞아 밤에 책 읽는 거 아니야 밤에 책 읽는 거 귀신 나와 아이고 지지방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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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高